문제를 한번 봐보실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의 이름은 짧게 볼 자가 짝나? 짧게 보여요? 보여요? 어차피 책이 있으니까 여기는 폐지수가 나와 있는 거고 이건 번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고 답은 나와 있는 건데 혹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빼놓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 문제 번호는 저번에 제가 강의 기획서 뒷면에다가 선별해서 넣은 거 있잖아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를 위주로 해서 풀어내시고 내가 체크 안 하는 것은 꼭 풀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 해드리면 이거예요 혹시 나중에 오늘 수업이 나가면 통정의 차구까지는 가게 될 건데 전체를 문제를 풀 때에 내가 문제를 풀어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내용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1월달이나 2월달로 가거나 3월달, 4월달 이론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민법만 그래요 다른 감옥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감옥에 대한 조언을 제가 안 합니다 이거 민법만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1, 2월달 가서 이론을 예를 들면 1, 2월 3강의가 한 35강 된단 말이다 여기 33, 34강도 35강 된다고 합시다 그럼 냅다 달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1.5배로 해가지고 다 들었다 하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7월달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민법은 들어도 잊어먹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아까 지금 7, 8월 때 나가잖아요 그럼 반사의 질서를 했잖아요 방금 이중매매 했죠? 104조 불공정 했죠?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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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103조만 골라서 들으세요 여기 그리고 문제를 다시 푸세요 그 문제를 불공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파트를 듣고 이 문제를 푸세요 이론을 다 듣는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파트,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만 속가내서 듣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론만 냅다 들으면 나중에 문제 풀어도 점수가 안 나와요 똑같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 파트는 듣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들으시고 보강을 문제로 하시라고 문제로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5-2번 문제를 보면 15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청약이라는 글자 보이죠? 이 치소, 단독행위, 초인, 단독행위, 해제도 단독행위가 되거든요 그럼 단독행위는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청약은 단독행위는 아닙니다 의사를 요소로 하는 것이지 그럼 이거 최고라는 글자 보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최고가 26회 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최고란 단어, 혹시 최고 아시죠? 무권 대리에서 최고 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 계약에서 해제권을 가진 자에게 너 해제권 언제 행사할 거야? 하고 최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고는 일정한 사실을 물어보는 거 독촉장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월세를 못 냈거나 이번 달에 대출 이자를 못 냈다면 은행으로부터 문자 한 통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객님 왜 돈을 안 넣으세요? 여기 독촉장이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최고라든지 또는 통지라는 글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끝터리에 그럼 얘들은 무조건 의사표시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법률행위인가요 아닌가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얘들은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들은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 정도 두 개만 체크하고 가세요 이게 26회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1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16페이지 1번에 오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인 거 금방 눈에 띌 거예요 유원, 유증 보여요? 그럼 유원, 유증은 뭘로 가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가야 되죠 그럼 증여는 계약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 뒤에는 맞는 거고 앞에 부분이 틀린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원, 유증이요 그럼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매매계약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뭐에 해당되는 거죠? 얘들은 채권행위라고 하죠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뭘로 가야 돼요? 채권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뭐가 돼요? 유효이다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전세권 보이죠? 저당권 보이죠?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행위라 그래요 그럼 처분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물권행위 그럼 이 물권행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한 겁니다 두 개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아까 대리권 수여라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요식인가요? 불요식인가요? 불요식 그래서 불요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요식은 뭐예요?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혹시 여러분들 묵시적이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 진짜 초자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묵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다 이게 불요식이에요 3번은 신경 쓰지 마 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제가 말해보면 자기 재산은요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됩니다 자기 재산은 그런데 타인 재산이 있죠? 타인 재산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다시 자기 재산이 있죠? 자기 재산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타인 재산이 있죠?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 행위라는 게 있고 비출연이 있는데 출연 행위는 재산을 내놓는다는 거고 비출연은 재산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보통 구별을 하려고 해요 이걸로 둘 다 재산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걸로 출연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 따져요? 이걸로 따지는 거야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면 출연 타인의 재산이 그대로면 비출연이라 그래요 안이비자 써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나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요 이 시험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따지라는 거죠? 이걸로 알아듣죠? 두 번째 증여는 편무계약이죠 사용대차도 편무계약입니다 쌍무가 아니에요 얘들은 편무라 그래요 편무이고 얘는 뭐가 돼요? 무상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럼 편무라 무상계약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동시이행 항병권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부담이나 그다음에 담보책임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나온다고 이런 것들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병권 위험부담 담보책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나중에 계약법에서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문 5개가 정리가 된 거고 정답은 1번인데 답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 찾으려면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답 체크 밑에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우리는 이걸 해설을 하는가? 이 5개를 모두 다 지문을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 스타일이 지금 요 근래 32회 때, 33회 때 계속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러면 어떤 건가요? 예약 보인가요? 예약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에요? 계약 그런데 이게 계약입니다 이건 계약인데 여기에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약 완결권이 나올 수 있죠? 이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예약은 작년 33회 때 계약법에다가 배정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나오기 어렵습니다만 이것 정도는 구별해 주시고요 여기서 해제는 알겠죠? 단독행위인 거 짬밥이 있는데 그래도 몇 달간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취소도 알 것 같아 네 번째 상대를 보니까 두 개가 아리까리해 그럴 수 있죠 상계는 뭐예요? 상계는 이건 채무자가 상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단독행위에요 그래서 여기를 몰라도 여기를 몰라도 이 예약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개 질문을 모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답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니까 예약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배정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연속으로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19페이지 5번 문제로 한번 와보실래요? 빠른 거 아니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설명을 다 했던 내용들이고 집에 가면 아까 프린트 있잖아요 갖다 놓고 맞춰보세요 여기에 다 맞추면 다 이 프린트 안에 있어요 거의 99%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마스터북을 봐야 돼요? 이 프린트를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 아무거나 보세요 알겠죠? 이 책 보면 저쪽, 저쪽 보면 되는데 둘 다 거의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 가장 좋은 건 마스터북이 제일 좋습니다 양을 줄여놓은 게 지금 프린트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내가 좀 벅차다 난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뭘 봐야 돼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냅다 이거 프린트 배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되고 난 점수가 잘 나와 넉넉해 그러면 뭐 돼요? 그냥 마스터 보세요 그게 더 안정적인 거니까 허시엔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사람한테 단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박가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단계 올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가 내가 2년 공부했는데 3년 공부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실력은요 알겠죠? 점수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지 모의고사가 자, 불릉이란 글자가 보인가요? 불릉은 머릿속이 지나가야 돼 원시적 불릉, 후발적 불릉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여기 원시적 불릉은 유효인가요? 무용인가요? 무요 후발적 불릉은 유효 구별은 원자가 구별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법률행위시예요 계약시를 기준해서 원시적 불릉, 후발적 불릉을 나눈다는 거고요 자, 니은 원시적 불릉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그러면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예외로 뭐가 있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예외적으로 신뢰배상이 나올 수가 있죠 끝을 보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원칙은 손배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다만 예외로 유일하게 하나 무효인데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뢰배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틀린 거고 계약 성립 후라는 거 보인가요? 후는 원시적 불릉이에요? 후발적 불릉이에요? 후발적 그럼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행 지체예요? 이행 불릉이에요? 불안전 이행이에요? 이행 불릉이에요 불가능이니까 이행 불릉이 된 거죠 그럼 이행 불릉이 됐으니까 이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유효, 무효? 유효예요 뭘 물어보는 거야? 후발적 불릉 후발적 불릉은 뭐라고요? 유효 다만 채무 불이행이 생겼다면 이에 따라 계약을 뭐하는 거야? 해지하는 거야 해지를 하고 뭘 청구한다? 손배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건 유효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두 개가 틀린 건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건 버리지 마세요 이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22페이지의 9번 문제인데 강행규정, 아까 적법성 있잖아요 강행규정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 문제가 작년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41번 정도로 다음 중 무효 원인, 무효 아니면 취소,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긴 해요 이게 안 나올 확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뭐가 음식점에서 이건 유효, 무효 이건 단속규정이죠 유효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조심해야 될 거 니은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지금 이게 뭘까요? 증여계약에 은익행위예요 은익행위 은익행위고 이 매매는 뭐가 될까요? 이 매매는 통정허위가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증여계약 은익행위는 조건을 갖추면 얘는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렇게 물어보면 무효입니다 증여계약은 그럼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오지만 아들한테 이 집을 증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증여할 생각도 있고 증여받을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증여세가 비싸니까 뭘로 가장한 거야? 매매로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고 증여는 뭐가 돼요? 유효입니다 은익행위로서 그 요건을 갖춘다면 그럼 이 자한테 넘어간 등기는 유효 뭐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얘가 다시 팔 수 있죠? 얘가 악의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편물 법칙이죠 그러면 가본 말소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통정에 나오는 것 중 나중에 이따 볼 건데 설명을 미리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증여는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럼 증여를 물어보냐 매매를 물어보냐에 따라 답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는 누굴 물어봤어요? 증여 은익행위를 물었기 때문에 얘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디귿번에 공무원이 아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돼 있죠? 이걸 뭐라 그래? 간접위반을 탈법행위라 그래요 탈법행위는 유효, 무효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전매제한 보이신가요? 전매제한 그랬습니다 여기 전매제한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예요 여기 노란색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노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전매계약 단속규정이 해당되죠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니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인데 작년에 문제가 배정돼서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 눈도장 하나만 찍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23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보인가요? 효력규정에 해당되면 뭐가 돼요? 유효, 무효? 무효예요 효력규정에 해당되면 무효가 되는 거고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유효인 걸 찾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 1번 중개수술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초과 보수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거죠 100만 원 받아라 그런데 120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그럼 얼마예요? 초과 보수는 무효죠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 규정은 아니에요 강행규정 위반이지 직접 거래 보이죠?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죠 강행복귀 위반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위반했습니다 무효죠 이것도 효력규정 전매 제한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유효, 이건 뭐예요? 단속 규정 이건 단속 규정인데 이 전매 제한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질문이 의외로 그래서 지금 이거 미음하고 니을은 둘 다 뭐예요? 단속 규정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효력 규정이 해당이 돼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5페이지 12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독자조로 요글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아까 그 프린트를 반복해서 읽으면 생각이 나요 알겠죠? 이걸 따로 외우지 말고 접어가지고 포켓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돼요 들고 다니면서 보관해라는 게 아니고 보관하고 맨날 쌓아놓으니까 프린트만 많지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이게 보고 버리고 보고 버리면 쌓일 리가 없지 이게 뭐가 아까워서 그렇게 쌓아놓는지 모르겠는데 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 보이죠? 자 이제 동기가 나왔잖아요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됐다라는 거 보여요 지금? 그럼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뭐 해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이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유효인 거야 그럼 여기 보면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로서 무효이다 그럼 틀린 거죠? 이 지문은 지금 표시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원칙은 뭘로 가야 돼? 무조건 유효로 가는 거고 예외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표시됐거나 그럼 또 뭐 해야 돼? 알려져야 된다 알려졌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때 103조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럼 멘트가 없으면 무조건 이 동기의 불법은 유효인 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찾으면 되고요 이번에 포인트는 어디예요? 보험금이 나왔죠? 그럼 바로 밑을 보라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3번 부척관계 단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단절하면서 유자료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지조건이에요 이건 정지조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4번에 증언 나왔네 증언은 그냥 대가성으로 주는 거잖아요 뭔가 수위를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넘었다라는 거 보여요? 넘었다라고 하는 거 보이죠? 상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넘었다면 얘는 뭐예요?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5번에 공무원 나왔네 아까 청탁 있죠? 그럼 그냥 사회질서에 입안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껌이죠? 이런 거 하나 딱 나오면 좋은데 글정에 이게 나와도 실력이 있어야 맞히지 나온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 또 26페이지 13번 문제 한번 봐봐요 26페이지 13번 반사회 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틀린 것은 1번에 아까 선풍기죠 선풍기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무효인지 여부는 언제가 기준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보이죠? 이걸 판단해야 되고 항상 법률 행위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 나왔네? 동기 보이죠? 사회질서에 반했죠? 그럼 뭘 찾으라고? 표시라든지 알려졌다는 단을 찾으라는 거죠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여기 표시된 보인가요? 그럼 표시됐으니까 이제 뭘로 가?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비자금 보이죠? 3번에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한 틀렸네? 103조 위반 아니에요? 위반이 아니다 명의신탁 보인가요?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강행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인 거죠 강행법규 유효, 무효? 무효 반한 청구할 수 있다 선풍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한 청구가 가능하죠 5번에 허위 진술 보인가요? 그럼 허위 진술이 나오면 유효가요? 무효가요?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 이건 대가성 여부를 따지 안 따죠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위 진술 자체가 포인트니까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8페이지 16번 문제 이중매매입니다 16번하고 17번을 내가 찍어놨거든요 두 문제를 그런데 문제는 16번, 17번 정도 풀면 이중매매는 다 마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제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래 이 법대를 가면 사례를 언제 배우냐면 4학년 때 봐와요 민사연습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10개월 만에 다 배우는 거잖아요 사례도 배워야 되고 판례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 사례는 똑같아요 이중매매는 갑은 자기 소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있고 1차 매수자가 누구야? 을 1차 매수자 2 매수자가 누구예요? 2차 매수자 한 명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득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예외로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효 그럼 여기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그걸 찾으셔야 돼 의뢰계 소유권 이전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경료해줬다 지금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없죠? 이 문구에는 없어요 다시 17번 봐볼게요 여기 적극 권유 보인가요? 17번은 있죠? 그럼 17번은 훨씬 쉬워요 문제가 그게 아예 멘트를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앞에는 16번은 그런 멘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밑에서 주겠다는 거야 밑에서 원칙과 예외를 같이 물어보겠다는 의도예요 지금 문제 자체가 그러면 지금 아직은 몰라 이게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1번 병이 누군지 알겠죠? 병이 이미 을에게 매도단실을 알고 있네 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악이 이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X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원칙은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선이 악이 상관없이 불문이죠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틀린 거죠 2번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보이죠? 채무불이행 넘어가 버렸잖아요 등기가 그럼 얘는 채무가 불이행된 거죠 약속대로 등기를 못 가져오니까 을은 갑을 족치겠죠 그럼 갑에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고 없이 왜 채고 없이란 말 알겠죠? 왜? 이행불농 이행불농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갑과 을 간의 매매에 대해서 선의의 누구예요? 병이 선의 병이죠 을에게 에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경우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게 보이네 갑자기 유치권 돼 안 돼? 네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자 치소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찾으면 돼 이거 어차피 읽어도 여러분들 이해 못해 얘는 보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되니까 제 말 이해 되죠? 결련성이 없어 나중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4번 멘트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썼더라고요 자, 을은 아까 을은 엑스토지를 인도받았죠? 점유했죠? 그럼 을은 지금 점유하고 있죠? 등기는 안 했잖아지? 그럼 2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20년 지났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라는 말 보여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사이에 그럼 뭐냐면 원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가 그럼 점유자가 을 그 다음에 20년이죠? 그런데 뭐라고 써? 2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 병으로 그럼 언제 바뀐 거야?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뀐 거야? 1번, 2번? 여기서 바뀐 거지 그럼 얘가 시효를 완성했을 거 아니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 병 그러면 당연히 을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을은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바뀌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 여기서 여기서 바뀌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왜?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2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20년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면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병이니까 병에게 시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이중매매에 넣어놨는데 안 나와 이중매매에서는 취득시효로 간다고 이 문제는요 이제 알면 좋죠 무슨 말인지 지금 대화가 되는 거죠 나 혼자 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를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다섯 번째 갑과 병간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적극가담 적극가담 한 거죠 그럼 적극가담을 했다면 적극가담을 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우리 진정명의를 하면 돼? 안 돼 소유자예요? 아니요 적극가담 했죠? 그럼 진정명의가 안 되고 뭘로 가야 돼? 대위로 가야지 대위 밑에다가 진정명의 어디 있어? X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대위, 말소, 청구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써놔야 되죠 그래서 등기는 직접 말소하면 안 돼요 책 어디 있어요? 안 갖고 왔어요? 고의 접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받았어요? 돈 주고 사는 거야 자, 대위, 말소 나중에 이거 하나 사고 나중에 한 건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벌어요 참 무시 못해, 그렇죠? 난 애들 책값 놀랐어요 정말 애들 책값 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고등학생 책값 어마어마죠? 수학책 3만 원, 4만 원 그래요 난 미친, 그것도 우리처럼 두껍지 않아 얇어 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일단 이거 이해됐죠? 17번 봐봐, 여기 봐, 여러분들 붙어 자, 17번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똑같아요 갑은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 다시 누구한테? 형 여기 보니까 중도금 글자 보인다, 그렇죠? 아, 그럼 머릿속에 끝에 써놓은 거, 써놓은 거야 아,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혹시 해약금 해제가 뭔지 알아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안 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수령하였는데 병이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 권유했다란 말 보이죠? 아, 이건 103조 위반이구나 그렇죠? 다시 매수하고 등기를 정류한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103조 위반이 됐으니까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직접 말소 안 되죠? 대의 말소 되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선이 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정들이에요 지금 채권자 대위권은 돼, 안 돼? 대위권, 대위권 되고 채권자 치솟권은 안 되는 거고 애원하라고 여기 보면 갑과 병간에 적극가담했어요 보여요? 적극가담? 갑과 병간에 반사의 질수로 뭐가 된다? 무효, 맞죠? 여기가 강행법규로 무효 그러면 돼, 안 돼 눈여겨봐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써 여기다가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X가 된다고 글자를 살짝 바꿔놓으면 무효만 보이는 거야 무효만 그래서 답을 못 찾는다고 대리가 나왔네 대리는 무조건 적극가담하잖아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야 이 병에 대리인이 있겠죠? 병에 대리인? 대리인이 있어, A가 그럼 얘가 적극가담했죠? 그럼 본인이 누구야? 병인지 본인이 적극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항상 누가 기준? 대리인 대리인 정의 갑의 배의 명에 적극가담했다면 본인 병이, 본인의 병이 본인이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건 눈여기 하나 보아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위 말소만 되지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적극가담해도 그다음에 만일 이 토지가 갑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이게 눈에 보인다 채권자 취소권 보여요? 대, 안 대? 그러면 할 수? 없다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공식을 알면 그럼 채권자 대위권은 대, 안 대? 대,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다시 토지를 무로 했네 무 했네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근접한 문제는 이 17번이에요 그래서 이 17번인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번, 17번 두 개 정도는 풀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19번 30페이지 19번 불공정 법률행위로 와보세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지금 작년에 나왔어야 될 문제인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안고 가는 건데 되려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나오면 뭐 쉬우니까 나름대로 1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이죠? 1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해요 법률행위시를 기준해요 법률행위시 틀린 거죠? 고쳐놔야 돼요 여기다가 법률 뭐라고 했어요? 행위시의 기준인 거고요 무경험이에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에요? 일반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을 말하는 거죠?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니다 대리가 나왔네 대리 나오면 경무대 경무대 뭐 뭐예요? 경무대인데 궁박이 들어갔네 궁박은 누구로 가야 돼? 본인으로 가야 되고 무경험하고 경솔은 누가? 대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경무대 꼭 여완아야 됩니다 4번에 부재수합의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라고요? 무효 그럼 무효니까 왜 석을 내고 그래 자 봐요 부재수합의는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 자 불공정은 추인이 돼야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되죠? 전화는 돼 안 돼? 무효행위 전화는 된다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책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안 되면 잘라서 써도 괜찮고요 칼질해가지고 민청 물건 따로 상관없습니다 자 31페이지에 20번 문제 불공정 법률행위 자 오른 거 보이죠? 자 내가 나중에 한번 여기를 가려볼게요 여기를 여기를 안 써볼게요 아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답을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 어? 아 노란색도 없애볼지 다 없애놓고 이걸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놔두고 답을 찾는 거야 그럼 재밌어요 그거 자기 실력을 완전히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자 일본에 불공정 우리 이제 폐하지 이렇게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인 경우 무효라 됐네 그렇죠? 그럼 폭리자로부터 폭리자 있죠? 폭리자 그 불공정 선의로 양산사함 3자는 보호돼 안 돼 갑을 여기 불공정 여기 병 이거 3자죠? 여기 선의죠? 절대적 무효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공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죠? X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의 공박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이어왔던 사정을 알면서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폭리 의사가 없어요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만 있으면 안 돼요 인식 플러스 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양 당사자가 틀린 거거든요 끝어리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 되는 거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가면 되고 양 당사자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 5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환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전환으로 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가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눈에 딱딱 보여야 됩니다 지 문제는 시시해 계속 같은 문제를 왜 풀고 있는 거야? 그게 실력이요 알겠죠? 그런데 어디도 그게 통해야 돼? 뒤에 가서 통해야 돼? 맨날 보다 보니까 앞에는 통하는데 뒤에 가면 안 통해 이게 5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이 문제가 아까 우리 X토지, Y토지 했던 거 있죠? 네파토리도 똑같다 인접한 X가 몇 번이에요? 36번지죠? 그냥 Y토지가 몇 번지예요? 39번지가 있잖아요 어떤 시험은 여기 66번지, 69번지 그래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9를 써요 96번지, 99번지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헷갈리게 집원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갑과 우리 X토지를 체결했다 보인가요? 그럼 계약은 뭘로 된 거야? 계약은 계약은 이걸로 된 거죠? 이걸로 된 게 아니라 보이신가요? 그리고 등기는 뭘로 돼버렸어? Y로 됐어요 등기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됐어요 그런데 멘트에 항상 착각이라는 말을 써주거든요 왜 착각을 쓰냐면 이 밑에 착오를 꼭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착각했구나 그럼 이건 착오구나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구나 이런 네파토를 연결하고 만든다고 해요 절대 착오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자, 을은 X토지가 됐던 Y토지가 됐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Y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X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착오라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오른 거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뭘로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은 이건 X로 해야 되죠 Y토지가 아니라 X토지로 성립된다 이건 틀렸죠 Y로 했으니까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X토지가 성립된다 맞네 이건 맞죠? 그럼 갑과 을은 착오로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뒤에가 틀린 거라고 세 번째 착오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X로 와야지 Y토지가 되면 안 되죠 이건요 Y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실제로 뭐예요? 합의한 대로 뭘로? X에 관하여 생기는 거고 Y토지에 관해서 정료되는 것은 당연히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야 유효 자, 병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선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슨 등기가 돼 있었어요? Y가 있었죠? 이건 무효죠? 그런데 이걸 팔았다 이거지 병한테 그런데 병이 선이죠? 그럼 Y등기가 넘어오는 거잖아 무권리자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을로부터 을이 누구예요? 이 사람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 Y토지를 양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하나만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5표시 무효 원칙은 이 정도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얹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단독행위 두 번째가 아까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이중매매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5표시 무효 원칙 이 여섯 파트가 끝난 건데 이 중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항상 해년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석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약간 삐딱했는데 민법은 항상 이렇게 돼요 낮아지는 거 없어요 풍덩풍덩이 아니라고 30회부터는 32회, 33회 30회부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금방 끝나죠? 별거 아니에요 자, 쉬었다 오세요 이제